네 계속해서 독해를 하겠습니다. 제너시스 스터디 가이드 그쵸? 제목을 쓸 때는 대문자로 각 단어를 대문자로 한다. capitalize uppercase 을 쓴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사실은 그 얘기를 지난번에 안했는데요. 전치사라든지 관사 같은 그런 기능어 functional word 는 대문자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INTRODUCTION FIRST PERAGRAPH 했어요 그쵸? INTRODUCTION THE BOOK OF GENESIS IS ONE OF TWO IMPORTANT KEY BOOKS OF THE BIBLE. THE BOOK THAT OPENS THE OLD TEASMENT, GENESIS AND THE BOOK THAT OPENS THE NEW TEASMENT, MATTHEW ARE THE TWO BOOKS WHICH I FEEL ARE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천번영어라고 영어를 잘하는 스킬로서의 영어죠. 영어를 잘 하는 겁니다. 영어를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한번 그 천번영어 블로그를 가지고 한번 제가 쓴 블로그지만 한번 쭉 다시 한번 이 동영상 강의도 한번 만들어 오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저도 많이 읽었어요.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더 좋은 것은 친구들, 영어권 친구, 꼭 미국인이 아니어도 한국말을 모르는 그런 사람과 자꾸 만나서 대화하는 게 제일 좋죠. 그쵸?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큰 소리를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연설문 같은 걸 자꾸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 NOT BAD죠. 안 하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 가서 연설을 자꾸 하게 될 것 같고 프레젠테이션 할 것 같으신 분들은 그게 더 좋겠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목표가 일반 생활영어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연설문 같은 걸 자꾸 너무 문어적인 우리도 누가 앞에 나서서 하는 한국말이 다르고요. 대화하는 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영화에 나오는, 영어가 굉장히 스포큰, 그러니까 Colloquial이라고 그러죠. Daily Expression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욕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뭐 TV 드라마보다는 아무래도 더 자유롭죠. 그쵸? 그게 좀 규제가 덜하니까. 그렇지만 다 이렇게 스크립트, 즉 대본, 플레이 이런 대본으로 준비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완벽한 스포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그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어떤 영어가 좋은가. 그러니까 공부하기, 회화를 하기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많이 읽는 걸로 좋은 거를 제가 추천한다면 그 무슨 상품들 있죠. 상품의 매뉴얼 같은 거 있죠. 뭐 이렇게 사용법, 뭐 그 다음에 상품 소개 이런 걸 차라리 자꾸 반복을 해서 큰 소리를 읽으세요. 무슨 소설이나 무슨 교과서 텍스트북이나 지금 이것도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이 그 규제도 여기 지금 인터넷에 있는 이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제 무슨 대화로 막 되어 있는 그런 게 더 좋겠죠. 근데 그 커머셜 한 그런 상품 제품의 그 매뉴얼 뭐 소개 이런 거는 큰 소리로 자꾸 읽으면 좋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큰 소리를 읽는 요령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 머슬메모리죠. 우리 그 머슬메모리 스킬을 빌드업 하려면 스킬을 익숙해질 숙련이 되려면은 머슬메모리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은 안 잊어버리듯이. 그러면은 어떻게 큰 소리를 읽는 게 좋으냐면요. 자 오늘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할 건데요. 제가 어떻게 옛날에 어떻게 공부를 했었는지 알려드릴게요. 한 프레그래프 전체를 다 읽는 게 아닙니다. 문장이 너무 길면 그걸 또 끊기도 하시고요. 짤막한 거를 한 세 번에서 다섯 번을 반복하고 아니면은 한 번을 쭉 전체를 읽어서 아 무슨 단어가 있구나 라는 거를 기억을 시키세요. 입과 머리, 눈과 두뇌를 한꺼번에 쭉 읽어가면서 기억을 시키는데 이 입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입과 입이 지금 머슬메모리가 이게 메모리가 잡혀요. 즉 근육의 머슬에 그 메모리가 새겨지려면 그루브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번 영어라는 일. 천번을 어떻게 하냐 지금. 근데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건 뭐냐면 이 비포부터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해가지고 적극까지 프로피터블 까지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비포 비기닝에서 또 프로피터블 까지 두 번 읽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열 번이 됐던 다섯 번이 됐던 읽는 거를 그렇게 읽는 거보다 첫 문장 한 문장을 세 번 반복하고 그 다음에 전체 패러그래프를 한 번 또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문장을 또 세 번 정도 반복하고 아니면 다섯 번으로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짤막하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분 바로 전에 했던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한참 지나가 버리면 다른 발음을 함으로 인해서 앞에 내가 했었던 것이 지워지는 그런 영향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당연히 오래 안 가는 그런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그러면 처음에는 눈으로 보다가 한 세 번쯤 넘어가면요 입이 기억을 해요. 다시 말해서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가 이미 그냥 입에 붙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I would like to suggest it. I would like to suggest it.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I would like to suggest it.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반복을 바로 자주자주 한 다음에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through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through 여기서 중간에 제가 지금 뒷부분이 잘 안 나가지 왜냐면 앞부분에 세 번을 해놓은 건 이미 어느 정도 이 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나간다고 비포 비기닝 디스터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그까진 금방 나온단 말이에요.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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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You read that That 같은 건 거의 무시해도 됩니다.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을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발음하는 요령을 많이 알려 드릴 건데요. 그런 동영상도 한번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반복해서 자꾸 큰술을 읽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요. 기왕 하시는 거 좀 더 효과 있으리라고 잊게 해드리기 위해서 잠시 그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공부로 들어가겠습니다. Before beginning this study I'd like to suggest that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through If you find it possible to read through it At one sitting You will find it very profitable 그렇습니다. 자, 뭐 두 문장인데 한 패러가프가 됐어요. 굉장히 긴 두 문장이 온 거죠. 그렇죠? 복문으로 자, 그러면 여긴 문법적으로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이거는 이 한 패러가프로 좀 강의가 끝날 것 같고 이게 지금 또 하나 문법적으로 이 사람이 틀리게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Before beginning this study 그랬을 때 Before가 이때는 전치사죠. 그래서 beginning이 동명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준동사 준동사는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준동사라고 그랬죠. 준동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뭐였어요? 앞에 제가 많은 그 동영상 강의들이 있습니다. 여기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은 거길 가서 보세요. 준동사라는 것은 동사에서 왔고 동사가 다른 품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사를 명사화 시키고 싶어서 만든 게 동명사입니다. 젤런드죠. 그러면 동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동사는 문장과 절의 필요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동명사 구가 됐죠. 지금 구. 구 를 절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Before beginning this study를 Before we begin this study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이미 suggest that 절이 목적어 절이 와서 이게 자체로 지금 복문인데 그쵸? 종속절이 하나 있는 대절이 종속절이 하나 있는 복문이었는데 앞에 Before beginning this study라는 그 구를 동명사 구를 또 절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종속절이 두 개가 생기는 거겠죠. 하나는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Before 그 다음에 대절 명사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저는 지금 이제 물론 문법으로 얘기해 가지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는 이게 순간적으로 그 다음에 더 배워지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이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우리도 그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처음부터 가르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번영어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것도 하여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문법은 편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요즘에 제가 참 듣기 싫은 게 저는 회화만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아 참 음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그거 문법 없이 회화만 하겠다 그러는 건 너무 좀 사상누각 같아서 물론 그 심정은 이해하겠는데 문법 십 년을 했는데 영어도 못 하고 있으니 당연히 뭐가 잘못한 거 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는데 그것도 자세하게 언제면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I would like to suggest Suggest는 주장, 명령, 요구, 희망, 제안, 결정, 판단 뭐 이런 동사들이 오고 대절이 오면요 슈드가 와야 돼요. 근데 그 슈드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돼요? 슈드가 생략되면 동사 원형이 오죠. 그러면 주어가 1인칭이거나 복수인 경우는 1인칭이나 2인칭 단수 또는 그냥 복수인 경우는 변화가 없어요. 동사가 똑같죠. 그러나 3인칭 단수 주어였을 때는 슈드가 있었으면 원형이 왔을 거 아니에요. 희나 쉬가 왔을 때 Suggest 지금 여기 나오고 Read가 나오는데 여긴 You Read인데 만약에 He or She였으면 Reads가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왜냐? 앞에 주장, 명령, 요구, 희망, 제안 그런 그 판단, 결정 이런 의미의 동사들이 오고 대절이 왔을 때 그랬을 때는 슈드가 생략될 수 슈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S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이것도 굉장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수준 높은 문법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한국의 수능시험에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틀려버리고 아예 이것 자체 모르고 어? 3인칭에 이거 S가 붙어야 되는 건데? 그거까지만 생각하는 즉, 아주 기초적인 수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 맞았던 그런 아주 억울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가 뭐냐면 지금 똑같은 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그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절 속에 주어 동사가 즉, 주어가 그 주어로 하여금 그 동사의 동작을 유발시키는 내용이 와야 돼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거를 읽는다라는 동작이 유발이 되면 그 슈드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반적인 사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녀 그들은 주장한다. 그녀가 여기에 오기를 주장한다. 그러면 그녀가 여기에 오는 동작을 유발하는 거니까 그때는 슈드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들은 주장하기를 그녀가 그거를 그 도둑놈이다라는 거 그러면 그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슈드가 없어요. 그냥 3인칭 단수였으면 S가 붙어야 되는 그냥 직설법의 개념이에요. 자 그 문법이 여기 숨어 있었고요. 음 자 어쨌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read through 는 이제 보통 우리가 창세기라는 책을 읽어보기를 제안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책을 다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창세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이런 얘기에요. 제안한다. suggest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거를 영작할 때 저는 지금 이게 독해가 독해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와이딩을 위한 독해잖아요. 그럼 이제 read through 그러면 아 이게 통독을 의미하겠구나. 그래서 굳이 이걸 통독이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요. 근데 우리는 보통 창세기를 한번 다 읽어보고 이거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번 번역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through를 생각할까요? read through 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 이때 read through를 쓰는구나. 근데 read 도 틀린 건 아니에요. 읽어봐라에요. read through 함으로써 통독을 통독을 하는 그런 의미를 더 집어넣은 거죠. 자 그거는 이제 그 단어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문법을 하나 여기서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어동사 요거는 좀 오늘 강의가 좀 길어지더라도 10분 강의로 맞추려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그래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어동사라고 옛날에 중학교 때 저도 배웠어요. 나는 학원이나 그런 과외 같은 걸 잘 처음에 안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런 걸 알고 나는 정말 많이 쳐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두이자의 말씀어 다시 말해서 영어에 two word verbs two word verbs two word verbs를 한국말로 바꾼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사 구죠. 구 라는 건 두 단어 한 단어 이상이 다 구니까 동사 구가 되겠죠. 그쵸? 그런데 동사 다음에 동사 구 중에 전치사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어동사는 여기에 해당돼요. 다시 말해서 동사와 부사와 관련된 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에서도 two word verbs라고 SAT 문제도 잘 나옵니다. 이게 잘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일단 봅시다. 그냥 말로 할게요. 이게 쓰는 거가 자꾸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자 look at me 그랬어요. look at me 날 봐. 그러면 look 이라는 동사에 at이 그때 at은 전치사입니다. 부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read through나 예를 들어서 look을 계속 씁시다. 단어를 사전에서 찾다 그러면 look up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를 찾아라 그러면 look the word up 그럽니다. look the word up 또는 look up the word 이렇게 합니다. in the dictionary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때 up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예요. 그래서 그걸 two word verbs 중에 하나입니다. 2호 동사예요. 그런데 그 two word verb에서 요건 써드리겠습니다. 써가면 삽시다. 다시 자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봐 그 단어를 찾아봐 그럼 look the word 어 그랬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러냐면 look up the word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죠. look up the word 이렇게 the word 다시 말해서 보통 명사 이 word를 보통 그냥 명사로 썼을 때는 look up up 사이에 와도 되고 look up 다음 뒤에 와도 됩니다. 둘 다 맞아요. 그런데 그 the word 를 대명사 it 로 바꿔봐요. 그러면 그 it가 대명사로 되면 look it up 밖에 안 됩니다. look up it 라고 안 써요. 그게 이제 sat 같은데 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틀렸어요.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치사로 쓰인 look at me 그랬을 때 look me at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치사라는 거예요. 이건 your 동사 toward of 가 아니고 at 가 전치사예요. 그런데 look it up look it up 된단 말이에요. 근데 look up it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세 가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는 your 동사 toward of 그 문법에 해당되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사로 쓰이는 up이나 이런 true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물론 up과 true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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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그러면 항상 그 사이에만 와야 됩니다. 뒤에 오면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you read the book of genesis through 그랬어요. read 동사 다음에 the book of genesis 라는 명사로 목적어가 와서 through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고 you read through the book of genesis 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봅시다. if you find it possible to read through it at one sitting at one sitting you will find it very profitable 이 문장에는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문법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그냥 해석이 됐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렇게 똑같은 비슷한 형태의 문장을 못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좀 불편하시더라도 문법이 싫어 싫어하시는 분들도 왜 문법이 필요한가? 왜 읽는 사람들의 수준은 대학교 이상의 수준인데 독해하고 그러는 수준은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대학원도 나오고 이런 양반들 제가 에세이 같은 거 쓰는 거 많이 봐주면서 느낀 게 여기에 초등학생만도 못한 에세이를 쓰세요. 그 이유가 뭐냐 남이 쓴 거를 기껏 단어도 다 찾고 어려운 표현 다 찾고 문법까지 어느 정도 다 알아가지고 해석을 완벽하게 했는데 그걸로 끝이야. 해석이 끝났으니까 끝나버린 거야. 그거를 내 걸로 안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 말씀을 꼭 한번 그렇게 들어주시고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 이어 동사가 왜 틀렸는지 눈에 보이시면은 지금 앞에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그것만 먼저 설명하고 여기에 지금 이트가 여러 개 있어요. 이트에 대해서 할 일이 참 많죠. Anyways. If you find it possible to read through it. 그러면 틀리죠. Read it through가 돼야 되죠. 왜? 이 이트는 The Book of Genesis를 대신한 거죠. 앞에 그러면 명사일 때는 read through 사이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된다고 그랬지만 이트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만 와야 돼요. Read it through. At one sitting.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도 틀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은 글 쓰는 걸 보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SAT 솔직히 여기 학생들 SAT 가르쳐 보면요. 문법 다 틀립니다. 하다못해 3인칭 단수 S 붙이는 거 주어 동사 일치시키는 것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건 한국 학생들이 더 잘 하고요. Run on sentence, sentence fragment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더 잘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법 기본 틀을 한국에서 잘 공부한 학생들은 그걸 알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몰라요. 왜냐하면 그 틀이 없어요. 단지 말하면서 우리가 근데 그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거를 막 글을 쓸 때 문법 생각하면서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내가 지금 하는 말을 그대로 적어놓잖아요. 근데 문법에 안 맞아요. 다 run on sentence 당연히 나오고 막 sentence fragment을 만들면서 지금 이 한국말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영어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말을 할 때는 그게 더 좋아요. 친근하게 보이고 막 딱딱 앞에 그냥 완벽한 문장만 착착착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아나운서가 무슨 발표문처럼 말하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friendly, 친구처럼 안 느껴져요. 왜 그런 사람이 쟤는 한국말 할 때도 괜히 쟤는 너무 이상해 딱딱하고 말하는 게 그래. 제가 영어를 처음에 이제 완전 문법으로만 해가지고 그런 거에 맞춰서 쓰던 시절에 미국인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제가 친해지지가 않았어요. 의사소통하는 데는 별 문제 없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항상 나를 찾아서 의사소통을 했지만 친구가 되기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을 딱딱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얘가 지금 장단점을 다 그냥 한꺼번에 섞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혼동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If you find it possible to read through 이 시간이라 read it through add one sitting 자 여기 add one sitting 빨간 줄 막 치세요. add one sitting 우리가 한 번에 그러면 add one time 쓸 거예요. 한 번에 읽으라 이거예요. 한 번에 읽으라는 거는 그냥 그냥 한 번에 딱 읽으라는 거예요. 중간에 뭐 며칠 뭐 이렇게 쉬었다 읽지 말고 그냥 읽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번에 읽으라는 거의 의미가 add one time이라는 거 add one time이라는 의미가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브레이크도 할 수 있는 거고 중간에 그쵸? 근데 여기서는 add one sitting 그러니까 더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우리나라 말로도 가끔 써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끝내 이런 얘기하죠. 똑같습니다. 이런 게 참 멋있는 표현 멋있는 건 아닌데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쓰기 힘들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한 번에 딱 읽어라 이거죠. read it through 만으로도 그냥 통독인데 그것도 한 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끝내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하고요. 그러면 여기서 eat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eat는 뭐예요? 자 이게 가 목적어죠. 그쵸? 가 주어 진 주어 가 목적어 진 목적어 그겁니다. 그러면은 find it possible 그것이 가능하다고 찾는다라기보다는 find는 보통 느끼다 깨닫다로 더 많이 쓰입니다. 또는 생각하다도 좋아요. if you find it possible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뭐가 뭐가 가능해 그 eat는 가 목적어야 to read read it through at one sitting 한 번 앉은 자리에서 쭉 통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쵸? you will find it very profitable 그것이 굉장히 이익이 profit이 이익이죠. 그렇죠? 이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아주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쵸? helpful도 좋습니다. 그런데 helpful 그냥 good도 좋아요. you will find it very good 우리 회화에서는 very good 그것이면 다 좋아요. 사실은 good에다가 very까지 붙였잖아. 그런데 괜히 어렵게 쓰려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글을 쓰면서는 helpful도 좋고 beneficial도 좋고 profitable significant important 다 좋은데 여기서는 왜 profit 없었을까 그것도 좀 어느 정도 그때는 딕션의 문제 딕션의 문제인데 그건 이제 다른 얘기고요. 어쨌든 you will find it very profitable 그때 그러면 여기에서 이틀은 뭘 받았을까요? 이것도 가목적어 가지고 그럼 뒤에 진목적어가 있나요? 가목적으라면 진목적어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앞에 뭔가를 대신한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you will find it possible 이틀은 가목적으로 진목적으로는 to read through it 이때 또 이틀은 뭐예요? book of genesis죠. 그렇죠? 이 이틀은 그 다음에 you will find it very profitable 이때 이틀은 뭐예요? 앞에 앞에 문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앉은 자리에서 통독을 한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는 이익이 될다는 굉장한 이익이 된다는 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와 관련된 문법을 한 번 쫙 정리하는 동영상을 한 번 만들어 드릴 거고요. 자, 오늘은 이 시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한 번 거기까지 그전 패러그랍부터 여기까지 한 번 쭉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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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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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